안녕하세요. 하랄바이블 4과정 2학기 청소년부 26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우리 26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완전히 달라진 나. 어떤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학습 계열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본문 먼저 볼게요. 본문은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외울 말씀 골롯에서 3장 10절입니다. 학습 요점은요.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고요. 적용.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매일 죄를 벌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자입니다. 우리 25과에서 하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습형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설교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설교와 결국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에 집중하게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적고 나누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태그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지 해시태그를 완성하는 거예요. 위의 것, 성화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자, 말씀교리 패키지에서 첫 번째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아래 단어들을 분류하여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 항목, 그리스도, 탐심, 생명, 새로움, 우상, 숭배, 하나님의 형상, 은혜, 음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옛사람 혹은 땅의 것, 그리고 새사람 혹은 위의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 땅의 것은 탐심, 우상, 숭배, 음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반면에 새사람, 위의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생명, 새로움, 하나님의 형상, 은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이지만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단어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활동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악기 연주에 비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맞는 악상 기호와 빠르기를 고르고 그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하고 네 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데크레센도라고 되어 있는데 점점점점점점 작게라는 기호이고요. 반대로 크레센도 점점점점점점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레그레토와 안단티노는 빠르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알레그레토는 조금 빠르게, 안단티노는 조금 느리게 해서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점점점점점 작게 데크레센도를 선택했는데 왜 그럴까? 나는 분노에 있어서 점점점점 작게 달라지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크레센도 점점점점 크게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웃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컸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전도에서는 조금씩 빠른 속도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조금씩 빠르게 다가가겠다.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반별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음악적인 기호를 더 추가해서 같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더 하나 발블로 26과 학습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 체크 두 번째 활동 넘어가 볼게요. 생활 속 체크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성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화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나누어 보세요. 죄를 미워한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도 성화의 과정 중입니다. 저것이 죄인지 그리고 저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갈 때에 죄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화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름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겠다. 다양한 것들을 적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적용. 성화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악상기호 중에 성화와 가장 어울리는 것을 아래 그리고 자신만의 결단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적고 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댓글에 쓰인 듯 점점 작아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점점점점점 줄이겠다.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점점점점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생용 교제이고요. 가정용 교제에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꼭 점검하시고 활용하시고 설선수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6과 완전히 달라진 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꼭 돌아보야 합니다. 26과 완전히 달라진 나, 과거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